안녕하세요. 비스트의 두준입니다. 7월 4일 제 생일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어떻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참 손동훈 분 생일도 저만 달이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제 생일을 맞이하게 돼서 활동 중에 맞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작년에 또 제 생일날 활동 중에 맞이하여서 굉장히 기분 좋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엔 그러지 못하지만 제가 뭐라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부모님께 또 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메르스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차고 다니시고 손발 깨끗이 씻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